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 체중계 브랜드 피쿡에서 새로 런칭한 CQ 프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Q 프로는 287과 287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CQ 미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었다고 하면 이 CQ 프로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발이 크신 남성분들도 무리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언박싱을 해서 제품을 개봉하게 되면 이렇게 본품과 피쿠에서 제작하는 배터리,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설명서, 그리고 제품의 품질 보듬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제품의 실을 벗기고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는 기존의 피쿡 디자인의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로고와 피쿡 이름, 그 다음에 4개의 센서판이 위치한 기본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매뉴얼상으로는 체중이 180kg까지 나가시는 어른들도 이 제품이 견딜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배터리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트리플 A 사이즈 배터리 3개가 사용이 되고요. 빨간색으로 LED판이 들어오면서 현재 이 제품이 사용 준비가 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피쿡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앱하고 연동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신데요. 앱스토어에서 피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피쿡 앱을 처음 실행시키면 이렇게 메인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새 디바이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스캔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단에 위치한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디바이스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캔 프로는 기존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4.0을 이용한 연결을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니 프로라는 디바이스 이름으로 등록이 됩니다. 피쿡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적으로 체중과 체지방, 내장지방, 근육량, BMR, 수분, 단백질, 뼈 무게 등등 총 14가지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S-닥터라는 피쿡만의 AI가 기존의 내 몸 상태와 가장 최근에 측정한 몸 상태를 비교해서 제안을 줍니다. 현재 상태가 왜 이런 상태인지 그거를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비교해서 보여주고요. 현재 내 몸 상태에 따른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운동량에 대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 면에 있어서도 최상의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 면에 있어서도 최상의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